고맙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볼텐데 기관이 오전에 매도였다가 2시를 넘어서면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한 것은 일단 외국인들의 현 선물 매도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수급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도 확인해보죠. 네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서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현물이나 선물 한쪽에 굉장히 집중 공격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장에서는 선물과 현물 모두 해서 지금 매도에 대한 포커스가 아주 강하게 맞춰진 하루였었습니다. 특히 선물시장 쪽의 매도 계약수가 지금 만 계약을 넘어선 모습을 확인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800 계약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도 물량이 오늘 굉장히 급격하게 출해가 되면서 한 가지 더욱더 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수급에 있어서 급격한 방향성이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항상 미결제 추이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매도 물량이 아주 강하게 출해가 되면서 미결제에 대한 물량이 함께 늘어났을 때에는 신규 매도에 대한 진입이 활발했다 혹은 많았다라는 쪽의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미결제 변동수가 8,000 계약을 넘어선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만 계약 중에 일정 부분은 신규 매수에 대한 진입이 상당 부분 활발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앞으로의 시장을 봤을 때 선물은 또 어느 정도 선행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나 주변국들의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는 일단 긍정적인 방향과 어떤 반등에 대한 해석보다는 조금 더 약세 진행에 대한 가능성을 베팅하지 않았겠는가라는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도 비차익 부분에 2천억 원 넘는 일단 시가총의 상위 단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함께 출해가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폭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숙제를 많이 좀 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업종을 보시게 되면 그나마 가장 양호하고 잘 버텼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급을 통해서도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을 텐데 외국인들의 경우 매수타픽이 기아차고요. 기관들의 경우 매수타픽은 현대차입니다. 기관들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기아차에 대해서도 매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상대적으로 좀 보여줬고요. 이 밖에 역시 삼성 지배구조 쪽에 관심을 좀 가졌기 때문일까요?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 등의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기아차를 제외하면 다른 종목들에 있어서는 의미 있을 만큼의 매수 규모를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매도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종목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현대차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그룹주들을 전단적으로 조금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 SK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은 시총 상단의 종목들을 상당 부분 고르게 좀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함께 매도했고요. 전일 나타났었던 것처럼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그리고 현대제철과 같은 소재나 산업섹서들의 매도세가 오늘도 역시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에 비해서는 규모가 조금 약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들 업종의 최근 반등세를 이끌었었던 가장 강력한 주체가 기관이었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기관들의 수급의 변화가 이제 막 점차 가시화되고 강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변화를 외면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그룹주간에 외국인들을 순매수와 순매도고 확연하게 나눴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매도 1위였고요. 기아차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그리고 삼성생명도 외국인이 샀고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은 팔았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좀 염두에 두시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어떤 업종별로 투자수체별 매매 동향이 나타났습니까? 네 오늘 시장 양매수답게 대부분 업종들, 지수는 하락하고 대부분 업종, 오늘 상승하는 업종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나 대부분 업종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에 우려감들이 커지고 보지 못했었던 악재, 새로운 악재에 지수가 민감하게 대응하니까 과연 지금 장애에 빠지는 이유, 이렇게 21선을 이탈하면서 떨어지는 이유 과연 5월달, 6월달에 주가의 이러한 2단 폭락, 3단 폭락처럼 신흥국가들에 대한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또 거기에 따른 코스닥 지수의 급락이 이탄이 나올 것인지, 8월달에 다시 한번 이런 큰 급락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풀이를 잠깐 수급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이죠. 지수가 588포인트를 찍고 급락하는 시점에 수급을 잠깐 봐드리면 5월달입니다. 5월 말일이죠. 5월달부터 갑자기 급작스럽게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5월 30일날 외국인 240억, 기관 316억부터 매도를 시작해서 양매도가 거의 지금 6거래를 연속, 6월 7일까지 계속 양매도가 휘어지면서 이때 당시부터 지수가 폭락을 하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러한 안 좋은 수급이었습니다만 지금 수급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6거래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 역시 연기금도 매수를 갱정적으로 해주고 있고 외국인과 연기금, 지난 지수 상승 550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줬었던 매매 주최자들이 지금 시장의 영역대와 상관없이 550선이든 500선이든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가 있겠고요. 업종별 흐름을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들, 대부분 업종이 양매수로 흐름이 들어와지면서 모난 종목 없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종목별 흐름을 보더라도요. 오늘 외국인들이 특정 종목을 사면서 시장에 외국인 매수가 200억 이상 찍혀있으면 허수,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는 허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늘 KG 이니시스나 성광밴드, CJ, ENM, 셀트리온, 우전애난다, 오스템, 플라트, 나노신서재 IT나 휴대폰 결제주들, 피팅 관련주들, 엔터주들, 헬스케어 관련주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한 종목, 한 섹터에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영향분을, 종목들을 섭취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다음 KG 이니시스트, GS 홈쇼핑, 우리산업, 서원인택, 이노칩 순으로 특정 업종이나 종목에 편승되지 않는 두루뭉실한 매수를 투심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악재 요인도 요인이지만 수급에 와서는 지금 하락은 이례적인 단기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좀 보고요. 오늘 또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들려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급만 놓고 보자면 모든 재료의 수급이 우선한다, 수급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지수하락은 과매도 국면이다, 반드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